안녕하세요 유스케치의 진우진 입니다 오늘은 택배가 와서 택배를 뜯어 보려고 합니다 알리에서 푸어링 할 수 있는 재료들을 샀습니다 베어브릭 이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짝퉁 입니다 근데 찌그러져서 왔네요 이거 피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알리에서 사는 제품들은 이런식으로 제가 원하지 않게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때 환불 절차가 훨씬 번거롭게 느껴져서 웬만하면 고쳐서 씁니다 근데 이번에는 쉽지 않네요 작업을 하기도 전인데 벌써 작업을 하기가 싫어집니다 오늘은 열심히 운동해 보려고 했는데 이거 피느라 힘 다 썼습니다 힘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닌 것 같아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진작에 이걸 쓸거야 예전에 자동차 외장관리에서 일했던 경험이 이럴때 쓰이네요 제대로 펴놓은 알리산 베어브릭 가지고 이제 스티커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푸어링을 하려고 재료삼아 산건데 스티커를 같이 한번 주문해 봤거든요 스티커를 붙였을때 어떤 느낌이 날까 궁금해서 제가 직접 붙여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티커을 만나요 스티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